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신년 기자회견에서 불통 논란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족한 점은 있지만 저는 우리 국민들과 다양한 방식으로 그동안 소통을 해왔습니다. 이렇게 답하면서 사례를 하나 들었죠. 15년 전에 사망한 대구 여대생 유가족들의 민원을 해결해줬다. 그 억울함을 풀어줬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지금 대구 여대생 사망 사건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15년 전에 안타깝게 사망한 피해자 정은희 양의 아버지 정연조 씨가 지금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말씀 나누기 앞서 대통령 발언 영상부터 잠시 보시겠습니다. 15년 전에 사망한 여대생의 아버지가 죽은 딸이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가 됐는데 이거 억울하다. 절대로 단순 교통사고가 아니다. 하면서 민원을 보내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역대 정권 때마다 이 억울함을 호소했는데 그냥 형식적인 답변만 오고 해결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되든 안 되든 마지막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민원을 보내온 것입니다. 그 당시 경찰의 초동수사에 문제가 있었고 또 그 후에 민원 처리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고 참 원통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다시 조사를 했는데 결국은 15년 만에 이 범인이 잡혀가지고 유가족이 한을 풀 수가 있었습니다. 네. 아버님 그 정현주 씨? 네. 지금 심정이 어떻습니까? 심정이요? 네. 아... 뭐 심정을 하나로 얘기한다면은 아... 답답하질 수 있어요. 아직은. 그 딸의 얼굴이 지금도 환하죠? 네.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글쎄요. 말할 수 없는 그만큼 참 그렇죠. 그러니까 다리 밑에서 성폭행을 당하고요. 그렇죠? 네.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고속도로 나왔다가 교통사고 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글쎄요. 지금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하는 건 아직은 고질문이 남아있습니다. 아... 교통사고로... 그때 사망... 뭐라고 그럴까... 진단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아... 그때 당시는 교통사고하고 좀 틀린다... 유사하다... 수사를 해봐라 하는 식으로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러고는 계속 조사를 안 했죠. 이번에 이제 역대 대통령께서 세 분 지나가고...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내가 한 번 보냈거든요. 네. 4월 30일 날에 내가 보내고 세 분 보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답변이 올 때 재수사를 하도록 기시를 했다는 식으로 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 똑같은 전번과 같은 그런 답변이 다 이래가 안 된다 하면서 또 보냈거든요. 세 분을 보내니까 보내면서 또 대구 지금에다가 내가 고소장을 낼게요. 네. 그래서... 수사를 해봐라. 네. 그래서 하여튼 그 이전에 정부는 다 안 받아준 거 아닙니까? 민원을. 그죠? 그 전에는 안 받아줬죠. 이명박 정부. 그다음에 노무현 정부. 이때도 다... 김대중 정부에. 김대중 정부에도 민원을 했는데. 이 민원이 하나도 받아주지 않다가. 그죠? 그렇죠. 네. 하여튼 박근혜 정부에서 받아줘서 일이 잘 해결된 거죠, 지금? 네. 아직 지금 재판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범인은 잡았습니까? 지금 D&E 각 수사로서는 D&E가 일치하다 하니까. 네. 거기는 내가 가는데. 거 지금 저... 직립 상태로서 충돌했다. 교통사고.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은 의문이 안 풀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버님이 생각할 때는 성폭행 당해서 교통사고를 죽은 게 아니라 살해당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네. 아, 아버님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그 당시의 사건 결과는 교통사고로 단순 교통사고 사망으로 정리가 된 거고요? 네. 그리고 범인은 파키스탄 사람으로 나와 있습니까? 외국인으로 나와 있죠? 네. 그런데 외국인인데 범인이, 고위층 자녀도 아니고요. 외국인인데 왜 그동안 경찰이 이걸 단순 교통사고로 해서 사건을 무마시키려고 했을까요? 글쎄요. 이것은 그것이 의문인데. 네. 그래, 당시에 그... 뭐라고... D&E 조사를 할 때 네. 어떤 방향으로 했는지 그것이 좀 아쉽고요. 네. 그리고 당시에 그 경찰들이 수사한 것을 그 경찰들이 지금도 살아있고 현직에 계신 분은 많습니다. 거기에 조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조사를 안 한 것 같고요. 할 말은 할 것들은 많은데... 죽은 딸이 다시 돌아올 수도 없는 거고 이게 사건이 해결된다고 해도요. 막 속이 타죠? 네. 딸 가진 아버지의 마음을 저도 딸이 있어서 정확히 압니다. 잠 못 자죠. 15년 동안 잠도 못 주무셨죠? 네. 하루도 편하게 잠 잘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딸에 대한 사랑은 너무 지극한 거기 때문에. 네. 자, 이 정부와 앞으로 좀 이 법원이나 이쪽이 좀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거 좀 답답한 거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마지막 한마디 해주십시오. 아, 네. 좀 박종림, 앰커를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거는요. 네. 아, 지금 박 대통령을 직접 제가 맨담을 한번 했으면 싶고요. 아, 박 대통령하고. 네. 그리고 캐드남마에서 네. 그 수사진과 네. 저와 변호사와 네. 그 부검이와 같이 토론 형식으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정말 부탁하고 싶고요. 네, 네. 네. 어, 뭐가 중요하냐면은 피해자의 알 권리가 너무 부족하다. 아, 네. 수사를 정말 말하자면은 뭐하자나, 담당, 그 사건에 대한 책임제 수사. 네. 정말 해가지고 수사진들이 잘못을 돼가지고 공소시효가 있는데 공소체를 없애라요. 네. 네, 공소시효가 없애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수사진에 대한 공소시효가 없애는 게 더 중요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래야 책임제가 돼가지고 그것을 끝까지 밝혀주고 하는 거죠. 네. 빨리 밝혀주고. 그래, 이 사건이 끝났어도 언젠가는 말에 잘못이 드러나면은 그 수사진이 책임을 받을 수 있도록. 아, 수사진이 책임질 수 있도록. 법을. 매년에 처음부터 잘못한 거니까. 네, 네. 그래서 이 수사한 사람들도 책임감을 좀 갖도록 해달라.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저기 마음 좀 잘 추스르시고요. 15년 지났지만 어제 일 같죠? 딸 얼굴이요. 네. 그 마음 제가 잘 알겠습니다. 아이고, 예. 네, 캐도난마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꼭 제가 말씀드리는 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